I love you 식간 처먹어 I love you I love you 이런 미친놈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사랑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죠 나 뭐하는 사람 같아요? 백수 아니면은 사채에 놀이하는 놈 틀렸어 비겁한 변명입니다 오늘 할 거는 내가 이제 좀 아는 개그맨 한 명 있는데 영상통화를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전화를 대기 시켜놨거든? 넌 막 영상통화하면 돼 여기 핸드폰으로 내가 걸어줄게 잘해봐 얼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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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 오 이쁘다 인사해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서툴렀죠?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너무 이뻐서 순간 머리가 하얘졌잖아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군데 개그맨이야? 채준이야 채준 채준 안녕 안녕 채준 안녕 고맙습니다 제 이름 외자예요 외자라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친구죠 외자라서 외로움을 타는 눈이 어딨냐 표현을 아끼지 않아요 사랑할 땐 그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죠 사랑을 많이 해봤니? 위험한 사람 아니니까 피하지 않기로 약속 하하하하 귀여워 배꼬 내가 몇 살인데 저거 뭐하는 사람이냐고요? 하하하하 백수 하하하하 나 뭐하는 사람 같아요? 백수 아니면은 사체놀이하는 놈 하하하하 틀렸어 하하하하 뭐하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왜 바보냐 하하하하 내가 왜 바보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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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를 운영해요 카페? 어 예 카페 커피를 좋아하는 보기에는 사기꾼같이 생겼는데 무슨 카페야 베티오피에서 유학을 했어요 엄마 쭈니 유학해서 유학 유학이고 할아버지고 사기꾼같이 생겼어 하하하하 커피를 만드는 그들의 열정과 노력을 안다면 하하하하 커피랑 열심히 만들어 우유 좋아해요? 우유 안 먹어 나도 우유 좋아하는데 시컷 처먹어라 I love you 시컷 처먹어 I love you 하하하하 I love you 이런 미친놈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사랑하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 사랑할 나이가 지났다 이제 너나 시컨해라 너나 시컨해 사랑 같은 거 제가 좋아하는 커피요? 아이고 쉽지 않아 네가 좋아하는 거 서양고양이 루아 커피 좋아요 뭘 좋아하든 섹스라고 아 신경 안 써 네가 뭘 처먹던지 그 원두가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과 씁쓸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 말 더럽게 많네 나 너무 기대된다 잘 안 들리나 봐 근데 얘가 혼자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해 맞춰가는 거라잖아요 뭐라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난 더 좋아 뭐라고 시부러 되는 거야 지금? 서로 맞춰가는 제 이름이 없어 서로 맞춰가야 된다고 너구라고? 미쳤다 나도 어색해요 그쪽만 어색한 거 아니야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머리를 치켜 지금 머리 좀 깎아야 되겠다 머리 좀 깎아 앞머리 앞머리 여기는 일터예요 앞머리 좀 올려 눈깔이 안 보여 스님한테 여기 커피 오 좋다 여기 우리가 쓰는 기계들 저 기계 봐도 몰라 뭔지 아 그래 커피만 대고 어때요? 뭐가 어때? 머리 좀 이렇게 치켜 눈 안 보여 눈 안 보인데 이쪽 눈깔이 안 보여 치켜 좀 보는 거과 많이 다르다 뭐? 엄마 뭐하는 사람 내 입술 꼭 해물고 용기는 그 말 꽃이야? 응? 아 이거 녹화된 거야 근데 엄마랑 통화한 게 아니야 그럼 누구랑 얘기해 그냥 유튜브여서 검색해서 이거 치는데 이거 뭘로는 애야? 어 엄마 통화한 줄 알았어? 응 진짜 진짜 통화하는 줄 알았잖아 아 좀 늦게 해야지 좀 늦게 하긴 해 왜 처음 보내라 아 아 아 비겁한 변명입니다 아 아 아 아 enfin iada